넌 솔직히 날 설레게 해 하지만 난 뭘 줄 수 있을까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는 안 되지 또 멀어져서도 안 돼 오 재미있는 말로 너에게 다가가 보고도 싶지만 멀리 있는 너에게는 소용이 없잖아 우리 사이에 저 애들 넌 따뜻한 장갑 넌 내게 신발이라도 될까 오 너무나 궁금해 내 생각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난 사랑을 몰라 레모네이드 맛잇난 화장실 급하지만 너무나 궁금해 내 생각하는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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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